국가에너지 공급망의 중추인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의 국내 주요 에너지 시설이 불법 드론비행의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정은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요 에너지 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건수가 42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의원은 국가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시설이 불법 비행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불법 드론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강화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